아 뭐야 업데이트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지 어떻게 바꾸지 공지 어떻게 바꿔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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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그냥 뭐 그냥 지냈어요 야 근데 이거 공지 어떻게 바꿔요? 뭐야 나 방송하는 법을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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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오랜만에 왔죠 얼굴 한번 비춰야 될 것 같아서 흠흠 반갑습니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백개 감사합니다 백개 감사합니다 흠 딱히 뭐 롤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따로 뭐 안하고 롤 할 것 같아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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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방송공지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할바람이요? 안돼 나 솔렉할래 건강 그쵸 잘생기고 있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흠 흠 안녕하세요 방제는 제가 바꿨는데 공지 공지를 어디서 바꿨죠? 일단 제가 찾아보긴 할께요 아 뭐야 네 생각보다 큐가 잘 안잡히더라고 지금 시간대에 흠 궁금하신거 물어보면 될 듯 흠 이게 제 집 집이 아니라서 흠 연습실 같아 보여요 연습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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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했죠 흠 어제 술 마셨는데 어제 영진코치님이랑 술 마셔서 영진코치님 집에서 방송 킨거에요 흠 흠 흠 그래서 여기 네 여기 영진코치님 집 흠 흠 근데 되게 방송 설정이 잘 되있더라고 안녕하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흠 scenes 흠 흠 흠 흠 흠 흠 홍소러문 홍소식 귀엽기네 잘 모르겠네요 20살 된 날이요? 저는 술 마셨어요 일단 방송 뭐 자주 켤게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좀 어색해 지금 오늘 저녁 햄버거요 세팅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노브랜드 버거에 짜게치 버거가 있더라구 좀 먹어보고 싶었어 원래 맥날 먹죠? 맥날 많이 먹지 약간 짜장면 맛났어 나쁘지 않더라구 오늘 노브랜드 흐흐흠 흠흠 신기하잖아 안녕하세요 네 소리는 괜찮죠? 네 소리는 괜찮죠? 네 소리는 괜찮죠? 빛시즌 빛시즌 빛시즌이니까 빛시즌이니깐 켜야죠 방송 아 선명해요 좋아요 근데 지금 큐가 없나 본데? 잘 안 잡히네 어 잡혔다 저요? 저요? 배미팅 제가 열어야 되는데 뭐 어디서 열 감기는 안 걸렸어요 아 여기 본거 아니고 영진꼬치님 집이에요 아 여기 본거 아니고 영진꼬치님 집이에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어우 원색해 근데 여기 모니터가 좀 많이 커 그래서 적응될지 잘 모르겠네 네 하루 놀러 왔는데 또 방송 키면 좋을 것 같아서 켜게 됐죠 그래서 살짝 숙취가 있어 지금 살짝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 근데 서울이랄게 홍콩 갔었을 때 멧돼지 한번 봤어요 멧돼지 진짜 멧돼지 봤어 진짜 엄청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멧돼지 그게 좀 생각나 그거 그거는 아마 한번도 안 말했을걸 그니까 그니까 나 처음에 누가 뛰어오길래 도망갔어요 누가 사람들이 뛰어오길래 뭐지 했는데 개인가 뭐 되게 엄청 큰 생물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멧돼지야 진짜 엄청 무서웠어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가 아니 아니었던게 다행이지 그리고 홍콩 갔었을 때 코로나 그때여가지고 호텔에서 3주 격리할 때 좀 힘든 거 그거 빼고는 딱히 뭐 없는거 같은데 음식도 다 맛있었고 그리고 마라맛 감자튀김 맛있더라 거기 맥도날드 이제 근데 마라 마라맛 나는 감자튀김 파는데 나쁘지 않더라구 그래 마라탕 좋아하면 맛있을 거 같은데 홍콩에서도 햄버거 진짜 많이 먹었어 근데 의외로 맛있어 의외로 맛있어요 결과네 햄버거 있긴 해 흑 흑 흑 큐이 왜케 안잡혀 근데 유난히 안잡혀 유난히 더 안잡히는 것 같기도 하네 안해 안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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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면 근데 라면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서 흑 흑 흑 흑 그냥 육개장 육개장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흑 흑 흑 그러니까 소통방송 되어버렸어 오늘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하긴 했어요 흑 흑 흑 그리고 난 몰랐는데 팬들이 나 흡연하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뭔가 들킨 느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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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흑 그쵸 뭐 나는 길게 갈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흑 흑 흑 흑 흑 흑 다 알고 있는데, 나 잘 숨기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문제 될 건 없지 뭔가 아는 듯한 눈치였어 약간 저만 펴야 저만 반갑습니다 후웨이 좋더라고? 나 후웨이 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챔프가? 오랜만이고만 롤 그는 그냥 솔랭 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솔랭 하거나 사람 만나러 가거나 근데 집에 컴퓨터를 안 맞춰놔서 뭐 PC방 다니고 있긴 해요 리즈? 그브? 네, 리달이 맞나? 아 나 여기서 처음 해보면 될게 모르겠다 피시방이야? 안 알려줄건데 찾아오면 인정할게요 뭐야 나 이 스킨이 있네 피시방 다모니 달려 못찾는데 지역이야? 안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재미없게 살고 있어요 그냥 솔랭만 하면서 롤은 못 끊겠더라고 강인 안될까? 근데 조합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롤은 못참지 롤은 못참지 오래 걸렸는데 퀴 나쁘지 않네 게임소리 괜찮아요? 어 집은 아니고 영진코치님 집이요 헥 롤은 못참지 어 좀 불편한데? 내 창은 밀려꾼의 뼈로 만들었지 내려가야겠다 롤은 못참지 그 주에 그 주에 군대에 여러분 아 또 승관이 승관이 돌림 좀 다 택 오 어색해 아 좀 힘든데? 아 마오카이 할걸 아 스프링은 쉴 것 같아 뭐 방송 피면서 아 스탑 화면 돌려보는게 너무 빡세다 이거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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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도와줘 도와줘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오케이 암 흠 흠 리더 형이 잘 안 되는데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아니야 내 퀴즈를 못 미쳤어 이거만 먹고 변해야겠다 네 처음으로 돌렸어요 연습 모두 하다가 이제 되겠지 했는데 기달리는 좀 빡세다 잘 안 되겠다 알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흠흠 근데 요즘 루시안도 괜찮은 것 같애 네 흠흠 안녕하세요 제발 좀 힘들어 보이네 저희도 처치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사명 다행히 있었네요 얘들 안 보여가지고 내가 못먹었어 아 진짜 안되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내 진짜 이름을 가르쳐주겠어 아니 첫판이 첫판이 추우긴 하지 아 PC방에서 방송 켤거라 아 흠흠 제가 좋아하는 자리 있는데 진짜 잘되요 요 놀이 그냥 저랑 안맞는거죠 장비가 엄청 좋죠 퀴네 퀴네 말 쏴고 먹고싶었네 아 저는 별로 안좋아요 어디야 근데 너 많이 죽는 거 아니야? 아 나 brz 아 아 이건 이런 이 뭐 근데 서포트웨이는 안 좋은 것 같긴 해 처음 봤어 그런 판을 야 꿀맛 가 잃어버려 시어라 키우면 이기만 하다 어? 루시는 어떻게 버티냐, 사이드로 해야 돼 이 게임 CC도 없어서 발분 떴네 아니야 피오라는 다 뚫을만해요 안 돼 안 돼 못 마와봐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짱 야야야 진짜 아 뭐 속박 같은 거 없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헤헤 무슨 과제야 잘 뜯었네 내가 만난 치슈 엇 엇 그 망 bik 엇 엇 엇 엇 엇 엇 저한테 버프가 안하네 뭐 어디갔어?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네 민호입니다 아 근데 이거 바틀 좀 심하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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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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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드였어? 나 왜 와드가 안 보였지? 이 모니터 밝기가 너무 어두워 잘 안보여 노안이라 눈이 침칭하단 말이야 잘 안보여 아 그런가? 랩을 해봐야겠네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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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만 이리 오만 오만 일단 다음탄 해보자. 아니 근데 못 이길 것 같긴 해 하텀 너무 터졌어 어쩔 수 없다 니달리 말고 탱커첨 할께요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디스플레이 설정 한번 건드려볼게요 흠흠 여기서 건드릴 수 있었는데? 인터페이스였나? 음 어디였지? 게임 안에서 바꿀 수 있나? 음 맞아요 저도 그거 몇번 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안되나봐 일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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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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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지?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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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만 실었고 괜찮아요. 사투론들 어렵던데? 생각보다 어렵던데? 최애 챔이요? 저 에코 리신 마오 세주 비에고 최애 챔이 너무 많은데? 근데 애초에 다 좋아하기는 해요. 딱 세 개만 꼽으라면 리신 마오 세주? 리신 마오 세주? 아니다. 리신 마오 에코로 할게요. 1등 에코. 에코는 너무 재밌어. 별로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지. 에코를 제일 좋아. 그래서 이번에 에코 20만원 짜리 스킨 나왔잖아요. 그냥 에코를 샀어. 에코 하면 약간 도파민 잘 나오는 것 같아. 에코를 샀어. 플렉스 했어. 아트. 그러면 치석을 한번 들어볼까? 아껴 써야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에코는 지갑이요? 아껴 써야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에코는 아 잘하는 탑이잖아 진짜 아 잘하는 탑이잖아 진짜 아 잘하는 탑이잖아 진짜 아 잘하는 탑이잖아 아 잘하는 탑이잖아 안되겠다 혼내줘야겠다 영주행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에서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탑으로 혼내준다 좀 밝네 이렇게 하니까 미니언들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너무 밝다 미니언 생성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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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로 쓸만하겠군 와라 잭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흠 흠 흠 흠 흠 아 근데 진짜 평소랑 다르다 게임하는게 아 아퍼 그만해 아니 진짜 마우스가 이상하다고 어허헴 한 번 더 장렬이 나올 때가 된 건가 Q 돌면 죽겠는데? 제 맘플이 있어가지고 집 봐야겠다 에흠 내가 포치님 거라 퇴 안타 ㅋㅋ 다음 주에 만나요. 어떤 검과 바퀴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3층에 망치 나왔네 어 센데? 여기 한번 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오 여기 게임 하자? 이 게임이 잘 먹을 타이밍이 흠흠 태민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아 아니 왜이렇게 쎄? 아흐 내가 전투로 달려온 것까지 내가 전투로 달려온 것까지 흠흠 아 막아야 되는데 아 라인저 개 망했어 아 아 파이팅 아 äh 네네네네네네 이 머리들 나이스 아 운이 너무 좋았는데? 탈 빠졌죠? 아 빠졌네 이걸 따네 근데 이걸 따네 어깨 딴 누? 아 다행이다 나간거였는데 퍽퍽 핵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랩몬 달걀 먹나? 달걀 먹는 것 같은데 아 맛있어 흠흠 오 고맙습니다 폭발 비주얼 초초초초코르보 흠흠 걸어 아 다음 테일까지 기다린다 해봐 해봐 어? 어? 야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만 안 좋으면 강 이길 거 없긴 하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프잖아 진짜 아쿤이 다행이 있습니다 아쿤이 다행이다 저거 겁나 care 이중 아쿤이 대하 어 어 뱅 아쿤이 어 뱅 에 뱅 으 음뱅 근데 오늘 스크림 없나 보다 프로들 많네 아 데일썸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네 스크림빈 할텐데 왜 안 봐줘 어 나의 샷? 히힛 터뜨리도 없네 이제 심판 나와서 괜찮긴 해 아 영빌 좋은데? 개 잘하는데? 아 네 흠흠 어우 나이스 어릴 땐 이걸 프리징으로 해준다고? 첨대한 정글로 다 넣어 잠들끝 쓰랑이 이케 지금부터 히힛 터뜨린 이거 밀고싶은데 어 뭐야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없 espresso 야 근데 아트가 레벨이 더 높아 잭스가 이제 쇼리랩 나오면 체급이 더 올라가서 진짜 사기 챔프 와우 아주 일해 아 나이스 외로운데 정글차 인정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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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쁜데 다 괜찮은데 흑여서 원래 하나하나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면 좋아서 아 아 아 아 아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면 얼마지? 10만원? 1,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돈 벌 수 있다 감사합니다 생활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쓰면 당연히 열혈 되죠 쏘는 사람은 또 11만원이야? 쏘는 사람은 또 11만원이야? 님들 그 치즈즉은 어때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지? 나 안 들어가봤어 10% 붙어가지고 플랫폼 자체가 괜찮아요? 플랫폼 자체가 괜찮아요? 플랫폼 자체가 괜찮아요 여기 후원 같은거는 따로 없는거에요? 팔로워랑 채팅밖에 안되면? 치즈 같은게 있어요? 치즈 같은게 있어요? UI 괜찮으면 여기서 키우는것도 나쁘지 않을수도 네이버페인 괜찮은데? 플랫폼 일단 UI가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약간 괜찮아 다음엔 치즈즉에서 켜볼까? 실패 나쁘지 않을 것 같애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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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3. 3. 4. 4. 4. 5. 5. 5. 개정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켜볼까? 오늘은 아프리카로 하고 다음에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4. 5. 5. 5. 5. 5. 5. 5. 5. 5. 6. 5. 5. 5. 5. 받는 기간이 따로 있구나 그때 신청을 해야겠네 까다롭긴 하네 근데 LCK 개막이 언제에요? 1월 초인가? 중순인가? 직관 가야겠다 너무 심심해 요즘 17일 개막전 팀은 안 나왔죠? 아무도 모르게 직관 가야겠다 심심해 일하고 싶어 기잰전을 하는거죠? 진짜 재밌겠는데? 시기 전엔 몰랐는데 막상 시니까 좀 뭔가 심심하긴 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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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모르긴 하는데 해볼께요 대마시아 컵 지금 2DG랑 누구였지? 아까 조금 본거 같은데 1 Anxia 2DG랑 Tте였나? 아 진짜요? AL도 해요? 오오옹 지금 AL 한다고요? 봐야겠는데 어디서 어디서 보지 유튜브에 치면 나오나? 자유라 정글이네 뭔가 아이번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색은 봄빛이지 여기 말고 후여 이런데서 봐야되는 것 같은데 apl.qq 뭐야 동범이 형이 내 스킨 낀거였어? 어우 개감동인데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아 무사네 그리 지르네 동범이 형 역시 아 여기 호프 있었구나 상크스 호프 카엘 뭐야 브랜드 정글이네 그래 요즘 브랜드 좋아 저거 써봤는데 좋더라구요 내가 브랜드 정글이 진짜 잘하는데 내가 브랜드 정글이 진짜 잘하는데 아 진짜 브랜드 좋아요 근데 미드가 할게 없어서 그렇지 아냐 그니까 그때는 적립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적립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적립되고 나니까 좋더라구 아 이거 적립되지 않나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이거 적립되지 않나 아 까먹었는데 난 여기 스타트 아 이거 저걸 어떻게 돌더라 아 진짜 좋아하는 힐 자리지 안에서 사이트 아냐 아냐 자 자이라도 정글 잃이 빨라가지고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그 요즘 AD르블랑도 괜찮더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긴 하겠다 요리를 하고 화장실이 없어졌어 그는 뱃뱃뱃뱃뱃을 아 제발 날라갈 수 있게 해줘 아 죽네 아 야 이걸 못 잡아? 아 예반데 아 진짜 에바다 무조건 잡은건데 와우 아이유 정글 돌려가는거 같은데 흠흠 두개 털어버려 내려갔다 얘 이 털을 거 같은데 왜 나 있을 때 안 하는 거야? 나 있을 때 하지 자엘을 어디서 보였지? 여기서 보였구나 다 벌리겠다 볼 수 있나?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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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괴물 어 얘 너무 많이 온다 아 이거 자이라 딴 건데 이거 아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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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지 ㄷㄷ 쫓아가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다 잡았는데? 나이스 음 벌써 벌써 봐야겠다 근데 새 시즌 언제 시작해? 나 새 시즌 하고 싶긴 해 패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저 개막 전에 바뀌겠지? 1월 10일 좀 걸리긴 하네 정글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야 이거 너무 걸리다 야 이거 너무 걸리다 흠흠 아 근데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 민호야 다 깨지긴 했다 다 깨지긴 했다 아 또 너야 그 잔테? 진짜 이거 바텀도 줘야 되네 다 깨지긴 했다 저게 잘 안 되네 다 깨지긴 했다 다 깨지긴 했다 다른 건 안 돼요 다 깨지긴 했다 인간이 바로 그냥 죽음 재미없는 것 같은데 다 깨지긴 했다 이제 이 중간에 좀 더 깨지 못한 것 같은데 진짜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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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죽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나 빨리 죽어 진짜 아 하지 말지 라카나 아 어렵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카나 너 지금 너무 급해 김라칸 아 어 그냥 아 하 도토로 안갔네 뭐 안 될 것 같은데 와 뭐야 록스 한번 잡아봐 못 잡아봐 잘 맞는데? 뭐야 방금 원래 두꺼비 아이벙 공격 안하는데 모임? 봐봐 아이벙은 에픽먼스터를 제외한 몬스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 이거? 그래 어쨌든 서로 안 때리는데 어 근데?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말이야 생명은 정말 신기한 기적이 아닌가 서는 게 말이 되냐고 오 오 다행히 파괴돼 아 포탈 아 왜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아 까비 다 잡을만 했는데 팔리가 포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오리장글 계속 막 들어온다니까? 좀 막아줘 제발 바이바이 아레나 해야겠다 그냥 아레나 하실 뿐 레톨랭 하긴 좀 힘들다 컴퓨터 넣으라고 아 음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까비 까비 아 이 집 4종 깎아 까비 잠시만요 되게 열정적이신데 세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어린아 할사람 있어요? 거절당했다 빛은 아 혼자 해야겠다 쓸쓸하구만 뭐를 할 줄 모른다고요 징구가 없어 뭐하지? 바로 카이사 근데 카이사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데 약간 잭스 이런게 좋더라고 약간 잭스 이런게 좋더라고 사냥감이야 오케이 루션 안만 남아서 모르겠다 화장실 좀요 스테이 ω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야 죽여 죽여 죽여. 바비. 아 다 별론데? 한 번 더 올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길 수 있냐 근데 이거? 파이팅 파이팅. 아. 이 안패 에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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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이 안패 에바인데. 이 안패 에바인데. 이 안패 에바인데. 1불로 털어내죠 어 궁 언젠써 리사나 어 궁언제 써주지 까비 팻댄스로 간다 근데 어차피 카으타는 진화할 때부터 쎄져가지고 어 안줄면 안되나 그냥? 어 안줄면 안되나 그냥? 어 아니 뭐야? 퀴 왜 이렇게 많았어? 나 나 나 싫어해줘 오 나이스 다행이다 흠흠 나 아레나 아레나 정식 아니야? 거의 정식 느낌 아닌가? 아 이거 말고 내차 이거 내차 아닌거 같기도 하고 으 아 으아 흐아 흫 어 으아 옥 아니 얘네 훨씬 쎄잖아 우리보다 아니 내가 진짜 카이사가 구려 이거 카이사 말고 딴 거 할걸 아 휘청이 뭐야? 아까부터 퓨를 계속 쓰졌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좋아 보이긴 하네 이거 개사기 아니야 이거 5필기냐 아하 아 시작 나이스 칼다 괜찮은데? 근데 Q에 불클 적용돼요? 나쁘지 않은데 불클 적용돼는 근데 그냥 치명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버린데 아 이것도 좋은데 공복이 저지에 불과 아 이거 빡센데? 천천히 하자 아 빡센데? 안 돼 우클렛에 이거 우글렛에 마녀모자 이거 좀 좋은 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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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나 할 사람 없어요? 저 심심한데? 혼자 하니까 심심한데 같이 할 사람 이렇게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금융치료로 해주시네 이렇게 2시간 반은 너무 길어 저 한 10시에 방송 끌게요 500개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500개 받아서 아 괴물질 들어오라고 나이스 3점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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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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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거 예우에요 네 예우에요 에흠 밥 먹어야 된대서 못한대 이거 아레나 티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여깄네 오피지지에 있구나 트런드리 오피야? 잭스 밴하고 트런드리 한번 해볼까 조합에 인한다 근데 네 트런드들 밴더 할 것 같은데 뭔가? 네 트런드리 오피야? 네 트런드리 오피야? 네 트런드리 오피야? 네 트런드리 오피야? 너무 안잡히는 거 아니야? 점수가 높아서 그런가? 네 트런드리 오피야? 요즘 잘 안속긴 해요 바딧변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 앞에서 멈추고 내가 철이야 서폐조 1, 2, 3, 2, 3 뭐가 나온 것 같아요? 핑크색 나... 아 못사네 용사양권으로 간다 핑크? 나도 약간 핑크가 맘에 들긴 해 고민하다가 못사버렸네 용사양권은 다운다 용사양권이 다운다 용사양권은 다운다 용사양권은 다운다 아 나 이거 찍고 기다려 봐 하하하하 왜 웃기네 아 뭐야 먹어버려 먹어버려 아 좀 해봐 어떻게 하나 아 짜증나는데 쟤네 근데 못 이기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승리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좋아 보이긴 하던데 서한사의 롤렛 건물도 좋고 건물어 가자 이메일 확인해야 되네 이메일 확인해야 되네 으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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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차례데 진짜 깡패긴 하다 이거 잠시만요 이메일 확인 nick 됐다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석현이 어떻게 들려? 잘 들려요 아 잘 들려? 오케이 석현이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크리스마스 때요? 어 어 어 머리 염색했잖아요 어 너 그래서 잘 어울리긴 해 헤헤 굉장히 석현이 염색 개멋있게 됐어 흐흠 무슨 색이었지? 화이트 그레이였나? 음 애쉬 그레이 같은 색깔? 근데 좀 밝은 색깔? 없다 야 일단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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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카르마 먹어버려 그냥 무한배치기 해버려 그냥 두끔 한번 더 해버려 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난 때리고 있겠네 근데 아뇨아뇨아뇨아뇨 야 얘 만탈 빠졌다 그냥 나중에 만나죠 나중에 만나자 아니 왜 데려오는데 그리고 베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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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가로와 베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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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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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잠깐만 이거 소리 조절 좀 해야겠다 개크네 소리 하아 뭐한데 지기가 근데 안죽잖아 그냥 그냥 죽질 않잖아 오랫동안 살아온다고 강림팀 들어갔어 아프지 않네 뭐야 너 신변주먹이네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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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어떻게 왔어 이거 어? 순신 모르는 식 하는거 뭐지? 나 진짜 안해봤다니까 아레나 그 주환이형 어 궁금한 질문해도 돼요? 뭔데? 아프리카 방금 깼잖아요 어 근데 왜 아직 응? 이미지가 왜? 아프리카는 왜? 아프리카 아니요 에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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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티모 티모 아 얘 좀 짜증나면 안되는데 아 죽여봐 좀 아 얘 봐 나 못간다 이거 있다 어 아 나 맞출게 아 근데 얘부터 형 알아 어 아 짜증나 미친 아 아 앗 어 일단 쌌고 빨아버려 티모 실망이 있음? 아 쌌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카운터야 아니 실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아쉽다 근데 왜 방송 꼈어요? 그냥 한번 키고 싶었어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좋은데? 아니 민병대 아니 피해를 받으면 3초 동안 아니 뭐해? 다가갈 때 좋잖아 다가갈 때 아니 그니까 피해를 받으면 3초 동안 비활성화하는 걸 모르나? 아니 피해를 안받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트럼들로 어떻게 안받는 건지 아니 피해를 안받으면 되잖아 아니 진짜 야 센스 없는거 봐 카르마 이거 노려서 잡을 수 있냐? 벨벳 잡던가 그러는가 뭐 저거 먹어놓은 거야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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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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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안 죽는다니까? 아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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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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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풀 쪼개치 빨리 어? 야 못 먹었다 가루마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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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c 야 님명도 좋은데 이거? 사기인데? 아니야 그걸로 별로 안 scarcity잖아 근데 아니거 같은데 네 해물 온드라? 온드라 맞나 이거? 가이라 이거는 마체를 가야겠다 뭐야? 에?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뭐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타풍 타풍 소통을 왜 가? 아니 헤르미스도 안 사놓고 아니 또 맞아가지고 느르시네 아하 아 왜 이렇게 느린데 아니 다시 봤거든? 3초, 3초 지나야 되는데 아 보오오오 탈락 어 안 좋대? 아니 안 좋잖아 일단 때려 일단 때려 너무 아픈데 이거 아이 이거 떼봐 이거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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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TER 아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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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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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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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니 근데 트렌드로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냥 템들이 가는 거 봐 그거 아이고 맞잖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아니 맞잖아 아니 뭐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틀린거 첫 번째 이거 아니 이거 좋잖아 이거 공중 마이너러나 이거 아니 이거 헤르메스 가야지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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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팔아버릴게요 그러면 팔아야겠다 근데 이거 군드라 좋냐 이거? 여기에서? 군드라는 쓰레기 쓰레기 그럼 아트마의 심판은? 아트마의 심판 가야겠다 이거 이거는 치명타 있을 때만 근데 추가 체력이 많이 늘어나면 치명타도 같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냥? 아 아 아 멀겠다 아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엘르메스 가르마 지옥불 손독기 이거 개사기다 인정? 아 근데 나도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허 음 좋다는 생각함 무만 배치기가 안되네 너 평탈을 섞어야 돼서 그런거 아니야? 주변 너무 맛있어 아 내가 너무 꿀감템을 안갔나? 그것도 있긴 하네 기다리기달 얘네들은 벨베스가 그거야? 오케이 먹었어 너무 빨았다잉 아 아 아니 안 죽어 아 아이 잡아봐 결국엔 죽게 돼 있어 아 아 결국엔 죽어 맞아? 아 결국엔 죽어 결국엔 죽어 아 숨진다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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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ット 적었다 얘 얘 마나가 없는데 어 뭐지 내 내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좀 죽여봐 안죽어! 얘가! 아니 진짜 안죽는다고! 안죽는다고 언제쯤 오는데 야야 버텨봐! 버텨봐! 아니 식감 좀 싸면 안돼 근데? 식감 내가 사야되는건가? 내가 사야되는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살게 고마워 근데 지금 못삼 동료가 2핀 피해랑 스톡판 아 근데 다 쓰이같은데 빵과 치즈 괜찮은데? 아니 위로를 돌리는 것도 바쁜이 아니라 왜 한 번 죽으면 죽어서 아 그렇네 피가 피가 다 남았네 에휴 죽어야지마 자이라 자이라 보자 자이라 보자 자이라 내가 배치 그거 해줄게 배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시! 아 되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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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니 뭐야 보호막 어? 됐는데? 그만해 야매로 어어 나도 아래꺼 못 뽑게 추리 내꺼야 이거 아앜! 야 좋은데? 야 잘 이러볼게 아 지렸습니다 트럼들 진짜 사기다 트라가스가 지렸어요 아니 트럼들 이거 사기야 트라가스가 다릅니다 트라가스 야 이거 미병대 개쌍이라니까 이거? 트랙이야 베랄 피감을 얘네 상대로는 필요 없잖아 어 얘네 상대로 아직 안 사오네 얘네 상대로는 얘네 그냥 멜몰에 갈까? 병호의 자세를 봐야지 어? 정명의 형상 이거다 누가 도대기 얘네 어떻게? 와 얘네 둘 다 사기했었네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야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인데? 아 저리 봐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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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냐? 여긴데 여긴데? 아 저리 봐봐 아니 막혔어 아 저리 봐봐 아 저리 봐봐 아 저리 봐봐 아 저리 봐봐 나 얘로 피읍 좀 할게 나도 얘로 계속 강심 쌓을게 강심 강심 헐 얼마나 되냐 아 이거 바뀌었네 패치됐구나 다 죽여버려 짭이야 짭 뭐야 짭이네 아니 아니 오오 나이스 나이스 건물좋다 건물좋았다 내내 상대로 이제 필요한거 아냐 어 더 치가면 돼? 패치되지 일단 나도 팀좀 바꾸고 얘네 근데 누가 본체지? 벨베스가 본체인가? 벨베스가 좀 세긴해 오케이 이렇게 간다 와 이건 뭐야? 이거 뭔데? 호체력 회복량이 18,000인데? 흐헤헤 그러네 미쳤네 개사기다 저거 벨베스 어 근데 우리 카르마 먼저 죽일 수 있지 않냐? 카르마가 마나가 떨어져야돼 일단 카르마를 딱 누려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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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해 다음으로 혼자 해 집중하 어어 얘 너무 쎄다 벨베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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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도 하자 그만해 그만해 아니 가도졌어 어떻게 나가냐 이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지금 나와 위를 무시해? 너네 좀 이따 보자 에이 아니 안죽어 치감 있는거잖아요 선생님 아니 아니 폭박이 뭐야 이거 아니 치감 있는거 맞아 근데? 아니 치감 있어요 아니 이거 폭박이 왜 이렇게 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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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박 뭐야? 아니 개사기잖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어휴 나도 저거 해야겠다 석회가 같이 할래? 한판 더? 한판 더? 음 밥 시켰음 한판 더 그래가지고 내가 쓸거고 그래 내가 대략 1등을 치고 밖에 없다니까 근데 빨리 1등 해야지 아니 트럼들 나쁘지 않네 석푸 한판은 싸이온 해봐야겠다 응? 응? 이라고? 아니 싸이온 싸이온이 OP라고 적혀있는데 1티어라고 적혀있는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뭐 뭘 원하는 건데? 난 1등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알았어 베인 할게 베인 나 베인 믿지? 어? 덕현아? 어 나 조합 좀 맞춰줄 수 있어? 베인 하고 싶은데 어 어 가능하지 가능하지 고마워 주환이형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나? 어 나 집에서 별 까먹었는데 그래? 어 그래? 집에서 보냈어 아 좋구나 너무 뻔한 그 매크로 1번인데 이거? 내 추공을 하는 거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응 너무 뻔한데 이게? 대답이? 밀어줄게 아니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진짜로 나도 믿어줄게 응 진짜로 나도 믿어줄게 석효야 데일섭 아직도 안 돼 근데? 데일섭 그거 더 올렸던데? 지금 다 다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현 흠흠 근데 솔랭 약간 재밌어졌어 그래서 원래 아무도 안 했는데 재미없던데? 그건 너가 형 몇 점인데? 잠시만 형 나보다 높아? 어이 나쁘지 않아 파이팅 이주환 너 몇 점인데? 검거 들어갑니다 이 아니 아니 나보다 100점이나 낮으면서 너 박제 해놨잖아 박제충 제가 아니라 실력 박제충 빌려 세 글자로 박제충이라고 하는 거야 빌려 아니 카르마 밴해야 돼 이런 아 그러네 카르마 밴할걸 내가 밴했어 가렌 한판 해볼까 아니 가렌 맞아? 가렌이랑 한판 이겼어 1등 했어 누구랑 했는데? 그때가 예우랑 했었나? 너는 그러면 브랜드로 갈게 나 브랜드 잘해 근데 나 브랜드 잘해 근데 아니 잭스는 배내야지 일을 할거면 잭스캔 안해도 돼 나 잭스할게 나 아칼리 할까? 1픽들이 잭스 가져가면 못해 알고있어 그건 어 그렇긴하지 어? 야 개맛있는데? 박륜주와 바면 이거? 브랜드 개텔 래쉬인데 아칼리? 주칼리? 주칼리 이러고 있다 주칼리 렛츠고 오우 응 됐어 안 된다 됐으면 다 하고 있었겠지 봤어? 응? 어? 봐봤냐고? 어 미네 있어가지고 옆에 어 어 미네 누군지 알아? 알지 어 누군데 누군데 고러그 고러그 나무게이 검색한거 아니야 이거? 아 알고있어 아 지 그렇게 정없는사람이 아니야 나 알지 좀 흠 믿음식으로 없진 않은데 이거 덤플되지않나 이럴리야? 덤플돼 짧게 써야되나? 어 길게 써도 되나? 길게 써도 돼 야 여기서 풀려맨 먹고 갈게 기다리기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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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갈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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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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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맞아 근데? 아니 아니C 아니 나어떻게 나가 이거 아 다시가 모르겠다 다시가고 있어 아 이거 이건 선 넘었지 선 넘었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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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어 오마이 지 나liga 대주구 죽어주구 러블리 눌러주고 러위와 타타리나 개주구 솔트 계속 깼고 가 가! 가! 아니 봐봐 봐봐 뭐야 너 뭐했는데 너 이렐리아 첩한거 같애 근데 왜 벌써부터 그러는거지 말리기 안해 게임 나 좀 사기 먹었어 3급 조준경 부착 오 좋은데? 근데 어차피 Q 쓰면서도 들어가야되는거 아냐? 에이 때리는게 다르지 그렇게 치면 트럼도 때리려고 들어가는거잖아 어 그렇긴하지 똑같은거야 엑시보자 엑시보자 먼저해줘 시스턴 넣어줘 어떻게 넣어라 그치 선 넣어줘 야 지금인데? 지금인데? 어? 아 근데 정말 엘씨가 잘했다 웨잇 속박이 났다 아 여기 뒤에 죽어 뒤에 죽어 뒤에 죽어 뒤에 죽어 뒤에 농수 있다이 아 비친 왜 이럴때만 맞추는거야 이 스킬을 뭔소리야 방금 엘씨 맞췄는데 억가하지 마세요 어 이럴때만 잘 맞췄 오카 니은이요 오케이 마법사의 심사에 에허헤헨 에허허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여기 브랜드 본다 우리가 먼저 해야될 것 같은데? 난 일단 맞을게 어? 아 졌다 이거 브랜드 개싱하게 스킬 먹었어 뭐야 저거? 아 개사기 아니야 진짜 이거? 얘 뭐가 계속 날라오는데? 아 맞췄으면 야 저거 패시브 그 묻어있으면 계속 날라오냐 저거? 개사기야 이거 브랜드 마법미사일 아 미치겠다 근데 그냥 풀공 했으면 안됐나? 리벨리아 아니 브랜드 지금 풀 있는거 안보여?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브랜드가 못한다는 플레이를 왜 자꾸 바라는건지 프로 아니야? 프로 아니야? 프로 아니야? 아니 맞거든? 맞는데 아니 프로 아니야? 상대가 못하는걸 지금 바라는거지 프로 아니야 우리? 아니 아니 마인드 잘못됐다 마인드가 잘못됐어 날씀 맞추고 둘다 땄는데 마인드가 잘못됐어 아 아 여긴 여긴 쉽다는데 만족할게 내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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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으으 극 Мос 나이스 야 내 безопас 면서 마스 달라는게 뭐야 어 어 왕 잔여요 잔여요 잔여주세요 잔여죠 우리에게 우응 그 answering 이상한데? 택하기? 아 얘 좀 빼봐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죽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센건데? 어버어버어버 이기면 안돼? 이길 만해 이길 만해 때리고 넘어가고 궁하고 그렇지 다 피해주고 궁평 아아 지렸다 이게 주칼리야 깔끔했어요 깔끔했습니다 좋네 좋네 맛이 없다 맛이 없어 나 근데 저기 브랜드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브랜드 못 이겨 쟤네 미래가 없어 포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잖아 포기를 하면 어떻하냐고 쟤네 압도적인 과감이잖아 우리 1코일 때 쟤 3코인거야 아니 쟤네 둘이 싸웠어 근데 왜 따로따로게 맞아주네 뭐야 너 궁 어딨어 근데? 말렸어 뭐라고 미냐? 다 왔어? 여기다 여기구먼 아 근데 왜 그거 안뜨냐 그게 떠야되는데 너 근데 좋은거 먹는거 아니야? 조중룡부터? 어? 아니야. 이거 안어선 게 있어. 다른 걸 먹어야 돼. 브랜드한테 궁... 근데 쟤 중력이네. 아잇잠깐만. 아잇잠깐만. 아니 뭐하고 있었는데? 다 살았어. 해줘 해줘 해줘. 종이 없어 종이 없어. 어 진짜 치겠네. 에이. 에우. 살려줘. 반중 반중 반중. 야야야.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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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오 나이스. 나이스응. 일부러 죽었어. 흡안까지 보려고? 딸라바돈. 저한이 형 노량 갔어? 갔던거? 노량 노량 맞다? 아 영화? 안봤어 어 죽음의 바다 나 이거 보러갈라고 나 그거 봤어 그거 뭐야 뭐? 아쿠아맨? 전두광 나오는거 아 그 서울의 봉 아 서울의 봉 나도 봤지 나쁘지 않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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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어 아니 마우스 진짜 아니 마우스 진짜 에바야 내 길은 내가 만들고 있어 내 길은 내가 만들고 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아? 할만해 아니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세트가 나 죽일러 하잖아 레전드야 아니 세트가 나 죽일러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4DX 볼라고 노래야 4DX도 있어 어 조기 알려줘 필요없어 어 용어 용어 나한테 왜 이렇게 나와 빨리 박아 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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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았냐 형이야 어 레츠고 형이야 내가 다했잖아 이럴 형이야 끊임없는 회복 이거 괜찮네 인정하지 끊임없는 회복 아 E때문에 그냥 계속 걸어다니깐 피차더라 아 이치메인 자 풀타임 발라운드 쉬네 우리 석회 너 휴가 언제야? 말하면 안되나? 나 지금 휴가인데? 아 지금 휴가야? 몰랐네 오늘까지 휴가 그리고 다음 일정은 뭘로? 왜? 물어보지? 근데 웬만하면 아 근데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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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센데 바위가? 아 근데 이거 뒤집게를 삭제해야돼 진짜로 오우 이거 뜨면 이기는게 말이 안돼 게임이 하아 바위가 바위가 내가 근데 형 들어가면 이거 줄게 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미리 줄게 10초 동안이니까 형이 구웅 모션 보이자마자 죽네 왜 우리꺼 안나와? 누가 돈 안써도 그런거 아냐? 누가 돈 안써도 그런거 아냐? 아 믿긴한데 다음 등강을 물라고 아 아 질거 같은데? 아 아 아 그 벨트로 걔 좀 떼봐 알지 아 알았어 아니 왜 죽어버리는거야 근데? 아니 아니 뭔디미지야? 말 안되긴 한다 이거 툭툭하면 죽는데? 어 어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어깨템을 가야되냐면 바로 존샤를 가줍니다 나 들어오는거 때려야되지 근데? 아니 나 존샤야 바위도 홀이어가지고 무조건 째는 질 수 밖에 없어 인감 쌩 나 형조로 갈게 형 알아서 들어가 아 아 아 죽인거 같은데? 이게 말 안되는거 아냐 이거? 아니 잠깐만 일단 일단 궁쿨 아 아니 안 움직여 잼프가 와 근데 진짜 개사기다 저 마음미사일 와 진짜 말이 안된다 아 1등하고 가자 밥 먹어야돼 밥 먹어야돼 아 빠이빠이 먼저 가 빠이요 한판만 더 하고 갈게요 한판만 더 하고 방송 그만할게요 일단 화장실 한번 갈게요 급조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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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주문한 탁 있을까 비가 끝 스포 вс 통 조금만 들어있는 털 이제 그만 hit away hello, hello, punch 나있어 hit away 나는 나, 너는 너 전혀 문제없는 걸 다른 곳곳이 넌 달라 뭐라니 원하지 이런게 누구도 몰라 nobody knows 어쩌지 I can be 어디로 될지 몰라 stupid 난 깜소리 I can be I can be I can be I can be 나는 저의 꿈이 마냐 같은 결국 내 그 그만큼 자칫 못해 그냥 해볼래 제목대로 내 생각 없어 보일래 어떻게든 뭐래도 난 콜콜한다 난 let me go let me say 이제 그만 hit away hello, hello 좀 없어 hate away 난 나 너는 너 다 문제없는 걸 다른 곳곳을 믿는 건 다 나 여기 아닌 원하지 원하지 넌 난 그 눈도 뭐해 난 nobody knows 어쩌디 어쩌디 I can be 어떻게 어리아찔게 아 아 아 내 아레나는 빨리 잡혀야지 500개 또 감사합니다 밥 영중꼬치님이랑 먹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오시면 맛있는 거 먹을게요 고기 먹을까? 고기 먹고 싶은데 500개 또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치를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벨럭이네 뭐야? 잭스가 할 수 있어 이러면? 아 안되네 안되네 부산텔 뭐야 또 카르만 해 카르만 밴내야겠다 석현이 없으니까 심심하네 그러니까 오디오가 확 비워버렸어 3,000 팔아야겠다 저 머릿결이 좋은 편이 아니라 문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아 약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아 안녕하세요 아 그 상태 범한 머리 아닌데 그거 아 펌하기 어려워 나 머릿결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머리 잘라야 되긴 해요 이 과자 가야돼 이 과자 가야돼 아니 관료 너무 잼민이 아니야? 이미 논질려요 근데 잘라야돼 잘라야돼 아 이 과자 가야돼 이 과자 가야돼 자 다음은 좀 더 요렇게 네 여기 도와줘 와 이걸 이겼어? 와 이걸 이기네? 지렸다 체력, 체력마다 뭐 있지 않나? 어 있네 시전 시작하는 방식 왜 그러는 거야 진짜 흐헤헤 그런데 좋은데? 아 아 아 아 와 진짜 단단 목줄기다 이거 ㄷㄷ ㄷㄷ 아 노래가 켜져 있었네? 몰랐네 오우 나이스 아레나 화장실 개좋다 아니 이거 좋은데? 거의? 5천이야 애들 증강이 좀 잘 나온 것 같아 바쁘지 않아 방수 줄여야 돼 이거 단단 묵직 해볼망 이즈 아니야 좀 아픈데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와우 지렸네 벌어스 이게 좋네 이거 좋나? 나도 피해를 입나 이거 아니 아 나 마저템이 없어서 좀 약한 거 같아 되네 되네 난 과거에 와야 돼 난 과거에 와야 돼 너무 맛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뱂이덱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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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빌치력 많이네 데까 바꿔드야 그냥 없어야 겠다 이거 우와 미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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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 이거 안 썼구나 네 주인공 어 미친 으 미친 미친 가슴이 웅장해진다는데 야 이거 너무 쎄 나 체설 다 한 것 같은데 분명 버틀도 갈래오 어 아 내 얼굴이 별로다 근데 어 야 갈리오 미쳤는데 해줘 진짜 해줘라 와 나이스 와 카메라를 좀 나이스 그 좋은데 갈리오 명예 줘야겠다 명예 줄 수 있나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갈리오가 지르긴 하네 못만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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